동백 타령 가세 시작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엄마 나 안했더니 안해부리야? 배웠는데 안하면 안되지 결석쟁이들 모다 우리 송아님 유지님 오롱조롱 통백을 따따시 오롱조롱 통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가세 내 고장일세 가세 이거 같이 시작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한 번 더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찾아서 불을 밝혀놓고 지름을 기준음 한 번 더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저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새 꽃을 따러 가세 시보야 시작! 시보야 둥근 다리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시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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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다리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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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저 멀리 저 멀리 바다에는 바다에는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못해서는 우리 고장 못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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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애기들이 그네 애기들이 동백꽃을 따네 동백꽃을 따네 같이 시작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저 멀리 바다에는 저 멀리 바다에는 잘하셨는데 더 저 멀리 원하시는 좀 더 멀리 저 멀리 바다에는 아낙내들이 조개를 줍고 아낙내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못해서는 허건 우리 고장 못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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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애기들이 큰 애기들이 동백을 따네 동백을 따네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빨간 동백 따다가는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하얀 동백을 하얀 동백을 기다리고 따다가는 따다다가는 따다가는 따다다가는 부모님 방에 꼬자 주세요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기다리고 따가다가는 하얀 동백을 기다리고 따가다가는 부모님 방에 부모님 방에 꼬자 주세요 가세 꼬자 주세요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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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로 가세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우리 출석하신 회원님들은 여기까지는 배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결석한 회원님들이 이걸 못 배우셔서 오늘 이렇게 다시 따라서 하신 거고 이제 뒤에 거를 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앞에 중머리 부분을 세마치로 해도 되는데 세마치 부분을 따로 또 빼고 놨으니까 중머리, 중중머리, 세마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머리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중머리 악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저기 뭐야 세마치 악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삼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머리 파트 중머리, 중중머리 세마치 이렇게 됐어 자, 오늘은 저기 뭐야 중중머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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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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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에 가세 가세에 가세 한 번만 더 가세에 가세 엇박으로 사이사이로 가니까 가세에 가세 가세에 가세 가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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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 좋네 즐겁네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로만 가세 동백 따로만 가세 좋네 즐겁네 좋네 즐겁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좋네 즐겁네 뭐가 좋아? 좋네 즐겁네 네 즐겁네 그거 다 나쁜인데 더 음악적이잖아 시작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보기가 좋네 보기가 좋네 보기가 좋네 이렇게 해야지 좋네 하지 말고 여기 밑에서 하면 재미없잖아 보기가 좋네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로만 가세 동백 따로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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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가세는 열 번째 박에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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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아니 듣고 듣고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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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ágina 따라서 해드릴게요 가세 시작 가세 다시 가세 신작 가세 다시 한 번 더 가세 시작 가세 칼 여기가 이제 가세 에 시작 가세 에 그렇죠 여덟 번째 에가 붙어 가세 에 시작 가세 에 그렇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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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세 가세 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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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세 시작 가세 에 가세 에 굿 한 번 더 가세 에 가세 가세 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소리만 떠질러서 고안만 친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약하게 하고 조그맣게 해도 조단 조단하니 나올 때 쉴 때 쉬고 나올 때 나오고 탁 탁 끊을 때 끊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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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고수들이 하는 짓이요 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관만 지르지 않고 쫀득쫀득하게 찔기찔기하게 하잖아 비트를 죽여가면서 슬컴슬컴하니 그렇게 하는 거지 요도 그런 거야 막 아무데나 대고 또 질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탁 그렇게 요금을 죽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런 거 잘하면은 쉽다고 생각하고 이제 누가 텀벼 탁 영코로 걸리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그때 안맞이 해주는 거야 해 그것이 쉬운 줄 알지 아 그렇지 쉽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살하니까 쉬운 줄 아냐 요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 걸려주는 거야 아 해봐라 얼른 시구야 잘하는구나 아니요 그러면서 오케이 그렇게 해주는 거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세 가세 시작 가세 가세 동백 따라만 가세 동백 따라만 가세 좋네 즐겁네 좋네 즐겁네 동백 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라만 가세 동백 따라만 가세 손남 손녀의 애 저게는 손남 손녀의 애 저게는 그렇지 저게는 이 열 번째 박에서 나오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 손남 손녀의 애 저게는 손남 손녀의 애 저게는 세 번째 박에서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이 마을 노리던 곳. 하나, 둘. 우리 이 마을 노리던 곳. 우리들도 즐거이.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어 허릅따다. 동백어 허릅따다. 놀아보세요. 이것도 세 번째 박. 놀아보세요. 하나, 둘. 놀아보세요. 춤몰로 추며 돌아보세요. 이것도 세 번째 박. 하나, 둘. 춤몰로 추며 돌아보세요. 선남선녀의 쪽에는. 시작. 선남선녀의 쪽에는. 우리 이 마을 노리던 곳. 하나, 둘. 우리 이 마을 노리던 곳. 놀아보세요. 하나, 둘. 놀아보세요. 춤몰로 추며 돌아보세요. 하나, 둘. 춤몰로 추며 돌아보세요. 춤몰로 춘고 세. 좋네, 즐겁네. 좋네, 즐겁네.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이 보이기가 좋네. 동백꽃이 오기가 좋네 동백 따름하러 가세 동백 따름 안 가세 선남선녀 옛적에는 선남선녀 옛적에는 우리 마을 논일던 곳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어 하울 따다 돌아보세 하나 둘 춤을 추며 돌아보세 하나 둘 춤을 추며 돌아보세 좋네 즐겁네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름하러 가세 동백 따름 안 가세 선남선녀 이제 허실만 하겄어? 엇박이 많은게 엇박이 많은게 엇박이? 그렇지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것도 많고 여기도 만만치 않고 가세 가세 동백 따름하러 가세 시작 가세 가세 동백 따름 한 번 더 해줄게 엇박이인데 자꾸 엇박이 틀리니까 지금 앉아보면 그때 가서 찾기가 힘들어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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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따름 안 가세 동백 따름 안 가세 여기는 붙여서 가세 가세 동백 따름 안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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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따름 안 가세 좋네 즐겁네 좋네 즐겁네 동백 고치 기 보기가 좋네 동백 고치 기 보기가 좋네 동백 따름 하러 가세 동백 따름 안 가세 여기 또 좋네 붙여서 시작 좋네 존네 해 즐겁네 동백꽃이 애기 보이가 존네 동백 따라 말아가세 장단 틈 벌어지지 않게 합에서 탁탁탁탁 치고 나와야죠. 한 번 더 존네 허구를 알아서 선남선네 다시 어시 저시 다 존네 해 즐겁네 동백꽃이 애기 보이가 존네 동백 따라 말아가세 제가 왜 이런 연습을 따로 시키냐면 노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박에서 끝났잖아. 그러면 끝나고 쉬는 것도 있고 안 쉬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대로 척척척 가야 되는데 12박 다 끝났다고 다시 시작 첫 번 한다고 거기서 별로 갖고 허는 바람에 틀려버리는 거야 거기서 매번 거기서 별로는 거야. 첫 박 끝나고 12박째 끝났다고 그러면 별로 별로 가지고 그 첫 박을 마친다고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별론이라고 박자를 놓치는 거야. 또 그런 식으로 맨날 가는 거야. 일본에서 12박 하고 바로 가야 되는데 12박 하고 숨을 쉬고 또 일본에서 가려고 하면 되겠어. 계속 되풀이 되는데 1번 12번 바로 가는데 꼭 그렇게 해갖고 어이없어 올라갖고 왜 그러냐고 그냥 쭉쭉 가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쭉쭉쭉쭉 치고 나가야 되니까. 또 어느 때는 또 그런 걸 또 앞에서 달아먹어갖고 가니까 넘어가고 요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못 맞히는 거야. 근데 다행히 우리 우리 토요반들은 다행히 반수 이상이 그런 것을 너무 잘 해. 잘 넘어가고 잘하고 이미 그런 단계는 아닌 거지. 근대로 어떤 사람들 어떤 의원님들 보면은 참말로 숨이 팍 터져보려고 그래. 요 땅 오면 그냥 가야지 왜 요 땅 어디서 어딨어. 계속 돌으라고 안 돌아. 왜 거기 거기 그만 오면 멈춰갖고 또 이렇게 올라서 또 가. 아니 그냥 계속 열 바퀴 돌으라고 안 돌아. 트랙을 돌잖아요. 50미터 트랙을 해갖고 계속 돌아. 열 바퀴 돌아 했으면 예를 하지. 일본 시작했으니까 그 바퀴 딱 오면 거기서 쉬어. 또 쉬자고 또 쉬어. 그러지 말고 계속 열 바퀴 돌으라고 그냥. 그렇게 되는 이치여. 딱 그 말을 해주고 싶어. 이 양반아 계속 돌아. 거기서 끊지 말고 그냥 돌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해주는 거예요. 선남선녀의 애쪽에는. 선남선녀의 애쪽에는. 우리 마을 논일던 곳. 하나 둘. 우리 마을 논일던 곳. 논일던 곳. 논일던 곳. 우리 마을 논일던 곳. 우리 마을 논일던 곳.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타다.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타다. 동백을 타다. 동백을 타다. 그렇지.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타다.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타다. 놀아보세. 하나 둘. 놀아보세. 춤을 추며 놀아보세. 하나 둘. 춤을 추며 놀아보세. 좋네 즐겁네.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로만 가세. 동백 따로만 가세. 동백꽃은 의지갖구도. 동백꽃은 의지갖구도. 동백꽃은 이렇게. 동투박자 백. 동백꽃은 의지갖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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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동백꽃은 어여쁜 꽃 잣대가 곱고 귀여운 꽃 잣대가 곱고 귀여운 꽃 잣대가 곱고 잣대가 곱고 옥타브 차이 금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잣대가 곱고 잣대가 곱고 귀여운 꽃 귀여운 꽃 동백꽃은 어지가 굳어 동백꽃은 어지가 굳어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어지가 굳어 죽 이렇게 한음만 떨어뜨려요 동백꽃은 어지가 굳어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하고 그 굳어 한음만 떨어뜨려서 시작 동백꽃은 시작 동백꽃은 어지가 굳어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은 어여쁜 꽃 달아 올리지 말고 끊으세요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로만 가세 동백 따로만 가세 네 여기까지 동백 따로만 가겠어요 여기 우리 송아님께서 이거 뭐 저기 뭐야 젤리라고 좀 맛있는 젤리를 사갖고 오셨어요 진아 요걸 돌려 우리 송아님의 gelmiş 본 Okem Cab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